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민방이라서 얀센으로 마셨습니다 요즘 또 외환시장 하루종일 들여다보시는게 주로 업무시죠? 네 뭐 거의 출근하면 퇴근할때까지는 보고 퇴근해서도 계속 직접 거래도 하시고? 직접 거래는 못하죠 아 안하세요? 네 리서치기 때문에 다 나눠져있죠? 네네 외환시장은 요즘 뭐가 제일 궁금한 관심거리입니까? 우리가 딜러들끼리 모이면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하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게 뭐에요? 최근에 이제 위안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불과 한 한달 전만 해도 아까 소비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지만 중국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상세하기 위해서 네 즉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위안화 강세 용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당연히 인민은행에서는 위안화 추가 강세를 좀 제한하는 조치들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쪽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버리면서 원화나 아시아 기타 아시아 통화들이 위안화 약세 그리고 연준 테이퍼링 이슈로 인한 강달러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레벨을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거겠죠 상반기 외안 시장을 복귀해보면 아래쪽은 1110원이라는 경고한 하단이 있었고 위쪽은 이제 40원에서 막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상단이 뚫릴 거냐에 아무래도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올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환율이? 네 왜냐하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반기말 수급 이슈가 있거든요 뭐에요 그게? 이제 월말 분기말 반기말에는 통상 수출업체들이나 중공업체들이 이제 달러 받은 거를 물량을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 고 물량들이 나오는 수급 부담이 분명 있는데도 이제 상대적인 위안화 약세 전환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요런 논란들 때문에 달러가 난율이 계속 지금 올라오면 30원까지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하반기에 과연 이 테이퍼링 이슈로 달러가 강세로 갈 경우 이제 상반기 상단이었던 40원이 뚫릴 거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되면 이제 미국 달러가 물량으로도 적게 풀리는 거니까 내지는 그쪽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쪽이 경기 좋다는 뜻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경작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좀 리스크가 위쪽으로 더 커지는 경우가 모든 국가가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연중과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다이버전스냐 컨버전스냐 같이 갈 거냐 따로 갈 거냐에 의해서 달러가 어디까지 강세로 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같이 가면 많이 강하게 한번 가죠 많이 강한 거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네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ECB가 통화 정책을 우리가 매파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올해 그럼 유로존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유로를 밀어 올릴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는 심하진 않죠 음 하지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같이 안 가서 음 같이 안 가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건데 어 그나마 같이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가 캐나다 중앙은행이거든요 음 캐나다 중앙은행은 먼저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고 네 연준이 캐나다 중앙은행을 쫓아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3% 방송하던 중에 영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 결과가 나왔는데 어 조금 매파적일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자산 매입도 8대 1 한 명만 반대하는 형태로 동결이 됐고 음 그리고 기준금리도 동결되고 네 물가에 대한 코멘트도 일시적이다 3%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 이유에 지금 파운드가 좀 많이 쏟아져 내렸거든요 네 결국에 같이 안 가니까 달러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테이퍼링 이슈 논란이 있을 때 네 근데 이제 반면 연준 위원들 발언을 살펴보면 당장 오늘 아침 새벽만 하더라도 네 당장 가을부터 이제 테이퍼링 시작해야 되고 내년에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이렇게 매파적인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리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는 같이 가는 쪽입니까? 같이 가는 쪽이죠? 요즘 분위기는 많이 같이 가고 계시죠 그죠? 네 오늘도 무슨 기자회견 하면서 올해 두 번 안 올리는 걸 고맙게 알아라 라는 뉘앙스로 네 엄청 매파적인 코멘트를 하셨는데 네 이제 하나는 해결이 된 거죠 같이 간다 최소한 같이 간다 그럼 이제 강달러를 그 하나 통화 정책에 한해서는 크게 기대하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저희는 수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거 지워졌으면 사실 다른 거 두 개도 봐야 되거든요 네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을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확대되냐 네 이 두 가지도 충족이 돼야 이제 강달러 압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는 부족해요 특히나 수출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른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기말 수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환율이 많이 안 빠지잖아요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통상 경기가 회복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에서 공급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수출만 안 늘어납니다 수입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무역 극자가 안 커져요 그럼 이거를 외환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달러 순공급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상반기 복귀할 때 1110원이 경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수입업체 결제 수요였습니다 걔네가 아래쪽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테이퍼링 논란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같이 가지만 사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현무란보다는 에펙스 스왑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달러를 대출받는 그 시장에서의 반영이 먼저 되거든요 그 에펙스 스왑은 원화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지만 달러원 환율은 아직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확인이 돼야겠지만 우리나라는 같이 가는 건 좋은데 무역 극자가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수입도 똑같이 늘어나니까요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주식 투자 자금이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차트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그러시죠 네 이 오른쪽 5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정말 간단한 빼기입니다 5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 유입 금액과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이 두 개의 갭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가 커지면 환율을 제가 지금 역축으로 뒤집어 놨잖아요 네 환율이 뭐 똑같이 따라가진 않겠지만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엄청난 이탈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5월 한 9조 원 정도 팔고 나서는 6월부터는 다시 좀 간헐적으로 매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달러가 나가는 게 네 그럼 달러 수지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 외환시장에 실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달러를 공급해 주는 게 왼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역 흑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달러 수지거든요 둘 다 워낙 강세를 지지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음 특히나 무역으로도 달러가 안 들어오고 잘 순공급이 없는 거죠 드론은 오는데 네 나가는 것도 많으니까 수입 때문에 네 그래서 왼쪽 보시게 되면 우리가 원화가 초강세였던 시절이 2017년 연말 2018년 연초에 잠깐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수출이 좋았을 때 무역 흑자의 저 바차트의 레벨이 지금과 현저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역 흑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순공급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도 투자자금도 나가는 게 더 많다 미국 주식 사러 그죠? 네 아까 책 있던데요 네 글로벌 라이브 제가 꼭 미국 주식 투자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하시기 시작하면 꼭 이기셔야 되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이거는 뭐 환쟁이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외환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저는 고평가 논란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왜요? 왜? 그것도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많이 넘어갈 거예요 네 네 42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뭐 주식이 급락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판단은 저희가 할 테니까 빨리 알려주긴 하세요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42페이지 오른쪽 네 차트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장의 시가총액을 12개월 수출의 합 이동합으로 나눠준 거니까 PER 배율하고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시가총액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액 수출액을 나눈 것이다 네 12개월을 더해서 그걸로 이제 나눈 건데 PER하고 비슷한 멀티프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물론 이거를 보고 그 전에가 저평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는 좀 민감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빨리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수출과 그냥 비슷비슷하게 움직인다 수출 잘 되면 시가총액도 오르고 수출이 잘 안되면 시가총액도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최근 한 1년 가량은 수출은 별로 많이 안 좋아졌는데 수출도 좋아진 건 맞는데 수출 좋아진 것보다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올라갔으니까 수출 데이터로만 그동안 주식을 바라보던 시각이 있다면 이 나라 주식은 너무 거품이군 이라는 판단을 할 만하다 좀 많이 비싸네 싸진 않네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과 동행하는 동행지표였었어요 네 하지만 21년 올해 들어서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자금은 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여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아 들어오고 싶은데 주식이 너무 비싸다 비싸니까 이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재평가를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올라오는 속도가 급하니까 이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하반기에도 엄청 공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근거가 테이퍼링이죠 통상 연준의 테이퍼링은 미국으로 자금을 흡수하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신흥극 증시 일단 안 좋아요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니까 자금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신흥극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이 호재 뭐 아닐 수 있죠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점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조금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그래서 이 재평가를 받은 레벨에 대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이 외국인 자금이 외환시장에 공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까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도영시장에서는 저런 표나 저런 데이터로 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건지 아닐 건지를 꽤 보시는군요 네 뭐 딜링룸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것만 만들고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고 적어도 힌트도 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결국은 요약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온다는 뜻이구나 싶은데 그렇죠 저 정도도 안 오른 주식 저 정도도 안 오른 자산이 요즘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럼 그런 거 찾아서 간다는 뜻인데 네 네 도대체 너희들이 사려는 건 뭐냐 이게 비싸서 안 사면 미국이죠 외국인 너희들이 사는 건 뭐냐 미국이죠 미국에 뭐요 지난주에 연준의 fmc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끝났잖아요 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미국 주식 etf에 유입된 자금이 280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요게 어떤 규모인지를 알아야 맞내 정례가 판단이 서실 텐데 네 2021년에 주간 단위의 평균값의 3배입니다 다시요 다시요 2021년에 주 단위로 etf에 유입된 금액들이 땅땅땅 찍히잖아요 네 그럼 얘네 평균을 냈어요 네 그거의 3배에요 280억 달러가 지난주 한 주에만 유입된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미국 주식 etf로요 왜 그걸 왜 갑자기 미국으로 돈이 몰릴까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매달 1200달러니까 네 연기준으로 한 1.4조 달러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유동성이 네 근데 지금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10% 정도로 나오거든요 eps 전망이 네 전년 대비 10% 상승이니까 7% 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 정상화를 왜 할까 그거 차트 다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 텐데요 네 제가 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32페이지의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경기 회복이 빨랐잖아요 네 저는 이제 PMI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거든요 제조업 서비스업을 합쳐놓은 데이터인데 그러면 통화 정책도 정상화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 금융위기 때보다 빨랐으니까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도 빠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경기 회복에 근거한 테이퍼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줄여준다는 건 공포스럽지만 경기 회복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라고 저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테이퍼링은 두려워할 재료는 아니긴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골라내야죠 뭐 유동성 파티였으니까 어떤 자산을 사도 올라가 아니라 이제는 경기 회복에 근거해서 그거에 맞는 자산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회복은 우리나라는 조금 아니다 라고 보나요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이 좋은 건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가치를 충분히 많이 쳐줬어요 미국은 덜 쳐줬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덜 쳐줬다고 보고 있고 올해 연준이 FM에서 찍은 성장률이 7%였거든요 근데 7% 성장이 찍히면 더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 네 7을 찍었어요 7을 찍었으면 주가는 더 갔어도 된다고 보신다 네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로 한정 지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 논란이 남아있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환쟁의 입장에서 보는 주식이라는 걸 네 저도 그래도 꽤 재밌게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주식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주식시장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니까 훌륭하시긴 한데 요즘 치열하게 서로 의견들이 다르셔서 저도 재밌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그래서 급락을 할 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은 계속 부재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그것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앞으로 조금 많이 돌아갈게요 네 4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달러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연준이 유동성을 풀면 그게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흡수가 되면서 미국 외의 금융시장으로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정말 달러를 약세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전세계 시가총액이 미국을 제외한 시가총액이 좋아졌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더 좋습니다 하늘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 시가총액이 더 다른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가총액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자금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는 지금 원래 과거하고 다르게 완전히 역행이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 자산 즉 자본의 이동이 달러 강세를 지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빠진 건 달러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실 올해 계속 달러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실제 거래한 딜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본의 이동이나 통화 정책 테이퍼링 다이버전스가 되고 있다는 거 같이 안 간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글로벌 달러는 충분히 강세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무역 흑자가 상승이 아니라 줄어드는 쪽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부재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같이 가는 건 좋지만 같이 가면서 이게 한국은행도 성장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보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왜 안 사느냐는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딱 하나만 정답 가르쳐 줄게 질문 하나만 해라 그러면 그거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지금 줄 쫙 서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만큼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슈인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 다른 국가보다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도 달러는 별로 안 올랐으니 달러도 올릴 것이다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미국은 주식이 더 올라야 된다 우리나라 오른 거 생각하면 더 올라야 된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많이 오른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을 들어 올려줬잖아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작년에 미국 주식보다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 2019년 12월을 100으로 잡았을 때 S&P500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작년에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빨랐거든요 뭐 후반전에 쎘었죠 네 특히나 하반기에 굉장히 강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외국인 자금 유무와 상관없이 회복 속도가 빨랐고 이제 그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부담된 거죠 이제 싸진 않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극복 잘하고 방역도 잘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재화에 과도한 소비의 트렌드도 잘 타고 해서 무역도 잘하고 그래서 오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하긴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자금이 너무 안 들어왔다고 유동성 효과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평균 PER이 많이 오르긴 했죠 네 2019년 전에 비해서 그거를 용서하지 않는군요 외국인은 뭐 용서 안 하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의 시간 아 코스피가 이 정도 가치는 인정을 받아야지 라는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의 그 프로스든 거품이든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외환시장 수급 분석할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재밌었어요 어떤 포인트 좀 또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앞으로 위안화 관련된 이슈를 외환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아까 뭐 소비의 전타임에 소비의 질적 대선 변화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셨지만 네 시장에서는 그 질적 변화보다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낮을 수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중국의 성장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위안화가 초강세로 갈 수 있어라는 전망에 기반이 무너지는 거라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위안화에 대한 재평가 네 그래서 달러 위안화 한율에 상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방 위험이 커지게 되면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연준 테이퍼링도 무섭긴 한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시아 시장에서 위안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리스크를 조금 더 우리가 염두에 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왜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뭐 최근에 소비 자체가 뭐 질문하셨던 것처럼 좋지 않죠 계속 회복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위안화 강세로 갔던 것 뭐 강세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지만 사실 중국 지금 최근에 연초 이후에 다 수출이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아예 선을 그어줬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은행들한테 너네 외야 지준율을 올릴 테니까 달러 더 들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면서 달러 위안화 한율 하락을 방어하는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 그 소비가 줄어드는 게 가장 타격이 컸고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위안화가 강세로 갔는데 결국 소비가 좋아진 게 아니라 수출만 얘네를 먹여 살렸네 근데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단국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전망치를 다시 보수적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환율 레인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하단은 여전히 10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상반기 막혀 있었던 40원이 뚫리면서 최대 1170원까지 열어두자 라는 쪽으로 저희는 일단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제 첫 번째로 40원이 뚫릴 거냐 네 두 번째로 외환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해봤던 사람들한테 뭐 1130원 1150원이 약간 좀 심리적인 저항선이자 지지선이거든요 그런 느낌 그러면 50원까지 뚫을 수 있을까 네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위로 뚫으면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하라는 더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러면 도망가죠 다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주식은 롱온이기 때문에 네 어 지난번에 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지 주식 올라서 먹고 네 나중에 원화 강세가 한 부분만큼 환전해서 먹고 음 두 가지거든요 근데 통상 환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올라 버리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뒤에 먹을 게 없으니까 환위험을 해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선물 안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치를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환율 급등기에는 외국인들의 해치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상방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음 오늘 채팅창에서는 외환시장에 계신 분을 모셔서 여쭙고 있으니까 환율 그 자체에도 궁금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래서 주식이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다 보니 되게 뜨거운 토론이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달러가 약세인 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야 미국이 저렇게 돈을 푸니까 달러가 약세지 보는 통화 저 늘어나는 거 봐라 미국이니까 저렇게 찍지 저렇게 찍으니까 달러는 약세지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게 아니라 달러는 강세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약세인 거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고 계세요 네 돈 많이 풀어서 약세인 거면 저 돈 다 흡수하기 전에는 계속 약세 아닙니까 근데 돈을 많이 풀어서 약세였는지도 사실 조금은 의문인 게 이 글로벌 시가총회하고 미국 시가총회 비교를 보여드렸었지만 달러가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에 특히나 약세였던 원인이 두 가지였었거든요 하나는 유로 하나는 위아나 작년 10월부터 위아나 초강세가 한번 나왔었고 7월부터는 유로종 경기가 미국보다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한 배팅이 있었거든요 공동경제 복귀금 통과되고 나서 유로종 통합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유로와 강세가 저희는 실체가 조금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연초에 얘기가 나왔던 게 경제활동 정상화되면 어차피 관광산업 재개될 테니까 작년에 낙폭이 깊었던 이탈리아 그리스 남부유럽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여줄 거다 결국 서비스업 회복의 최대 수에는 유럽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으려면 물론 그 지표가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들 있잖아요 특히나 그중에 서비스업 미국보다 좋아야죠 유럽이 네 좋아져야죠 미국보다 더 높은 값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서비스업 경기 회복될 거 같아요 라는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네 그것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 좀 있으니까 유럽이 그래서 아무튼 네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게 된다면 저희는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게 결국 주식시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전히 미국이 제일 좋으니까 상대적인 시가총액 비교해서 달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달러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원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냥 달러 지수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간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수입 물가는 좀 올라가고 뭐 그런 겁니까 우리 거시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서는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통상 달러가 강세였을 때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는 유출될 자금이 있나 싶기는 한데 워낙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이는데 코로나 사태 때의 달러 강세하고는 조금 괴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냥 달러와 자산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 을 증명해주는 게 이제 달러 강세 하반기의 달러 강세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미국 주식이 더 좋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거 지금 미국 주식 좋다고 이게 지금 3프로TV에서 얘기하셨으면 네 그로 인해서 또 투자하러 가시는 분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러 나가는 달러의 그 양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예전에 이 프로님께서 개인들 해외 주식 투자 관련해서 수급을 물어봤었는데 네 저는 아직도 그건 좀 아리송하거든요 실제 매일 수급을 보는 입장에서 네 증권사들이 결국에 그 달러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자체 데스크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많이 사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수급을 직접 보는 입장에서 해외 투자 자금이 무서운 점은 연기금 네 이제 대형 투자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엄청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한번 뜯기 시작하면 환율을 쭉 올릴 수도 있는 물량이 나오니까 네 이제 수급적으로는 내고만큼은 아니어도 한방은 있다 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고정도 수급적인 영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딜러들끼리 모이면 딜러들끼리 모이면 과연 미국이 계속 기축통화 지킬 거냐 위안화가 1등 먹을 거냐 이런 얘기도 합니까? 그거는 한참 핫했었죠 아 그래요? 네 한참 핫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고 얘기 안 해요 이제 결국 미국이 최고인 걸로 아 미국이 이기는 걸로 네 아직까지는 뭐 무역대금 결제 거의 80% 이상을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예 그 위상을 넘어가기에는 근실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보통 투자하시는 분 중에는 외국 통화에 투자하는 분도 있죠 뭐 브라질 국채에 사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유가 오를 것 같으니까 러시아 시장 투자하자 뭐 하다가 러시아 통화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는 분도 있는데 달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하반기에 외환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은 외국 통화들은 어떤 거 좀 예상하세요? 지금 저희는 일단 이제 동유럽 신흥국들 쪽 예를 들자면 터키라던가 이런 데를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도 리라 변동성이 컸었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리라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쪽으로 그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멕시코 패소 네 이런 신흥국 중에서도 공산품 통화들이 그동안 강세 폭이 컸었는데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패소는 강세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약세일 것 같아요 약세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달러 강세 흐름 자체가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워야 돼요 멕시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따라갈 거냐 멕시코 무역 흑자가 커질 거냐 멕시코 주식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 늘어날 거냐 이걸 다 지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멕시코도 신흥국으로서 이제 자본 유출이나 이런 이슈를 막기 위해서는 따라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 무역 흑자 쪽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제 무역 흑자 수출이 좋아지더라도 무역 흑자는 감소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패소도 약세 쪽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는 달러 강세를 보고 있고 내년 연초에 그게 좀 진정되는 이걸로 일단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화는 어떻습니까? N화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시즌에는요 왜 그러냐면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거의 잘 안 바꿔요 항상 유지거든요 심련물 금리도 계속 0%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테이퍼링 이슈나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때 미국 심련물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은 0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N화가 얘를 쫓아 다니거든요 즉 달러 N화율이 상승하게 될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N화도 약세네요 그럼 네 그렇죠 미국 채 금리 상승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N화는 약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N화도 계속 돈 계속 풀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통화 정책을 네 통화 정책은 아마 연준의 한창 후행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테이퍼링 시즌에는 BOJ의 통화 정책만 보면 되고 이제 어떤 방향성에 방향을 가닥을 잡을 때는 미국 채 심련물 금리만 쳐다봐도 달러인 환율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이게 네 우리나라가 통화 정책 먼저 좀 다른 데보다 앞서가면서 심지어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걸로 예상됐어요? 아니면 약간 의외입니까? 의외였죠 이렇게까지 맵화 정책일 거라고는 저도 그렇고 저희 딜러들도 회의할 때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한 내년 뭐 연초 정도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연초나 뭐 연말이나 뭐 지금 뭐 8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빨랐고 생각보다 빨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물함 말고 에펙스 수업 시장에서 좀 격하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반영을 하고 있군요 거기서는 네 뭐 1년물 6개월물 할 거 없이 다 수업 포인트가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이거는 원화 금리가 올라가면 플러스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수업 포인트라는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단기보다 장기 가격이 높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하느니 더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 시킬 테니 그거에 이제 배팅을 하는 형국이다 거기서 장기라고 하면 1년 정도가 만기입니까? 에펙스 수업은 1년 이하기 때문에 1년부터 넘어가면 1년부터 넘어가면 1년부터 넘어가면 뒤로 갈수록 더 원화가 세다 네 원화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말이 통했네요 거기서는 네 거기에는 뭐 엄청 바로 반영하더라고요 자 그 봐요 배울 거 많죠? 우리은행에 민경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하반기 환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강은 잘 이해하고 잘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남아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 말씀 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불러달라고 아주 난리인데 그거는 2프로 컨디션 보고 민연구원님 스케줄 보고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